스트레이트 방송에 대한 중징계 의결에 MBC는 정권 비판 방송에 제재의 칼날을 휘두르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는 입장문에서 선거에 임박한 것도 선거 자체를 다룬 보도도 아니어서 심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통령실 입장도 충실히 반영한 방송을 중징계한 선방심의위원들은 공영 방송을 탄압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